여기서 보시면 V자로 올라온게 눈에 보여요 이사님 말씀하신것 처럼 뭔가 돈이 풀린게 아닌가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입니다 아까 얘기한건데 약간 비슷한 유저 sm500 2023년 올해죠 11월 30일 종가 4567포인트 그 다음에 2021년 10월 30일 종가 4567포인트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2년동안 그냥 장투 하신 분은 어 뭐야 음증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가 또 웃겨요 4567 8까지 이어지는거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 4567 했다 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데 하여간 4567포인트 잘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받고 넘어가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스펠맨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이 노벤 자담회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막 아주 진지한 얘기 할건 아니지만 그 2시에 나오는 연설 때문에 연설 때 쓰면 아마 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의 정책에 대한 얘기 할거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 아마 오늘이 결국 12월 13일인가요 fmc 비팅 그때 이제 금리 결정 때 뭔가 조금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얘기에 따라 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발 오늘은 좀 부드러운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게 좀 그렇죠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파월이 안 변할 거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1년 7월 15일자 기사죠 파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금리상 없다가 불과 2년 전에 나왔던 멘트였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 때문에 망했어 왜 금리가 이렇게 빨리 안 올렸냐 물가가 올라오는 거 왜 방조했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아마 이거 기억에 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파월이 다시 금리가 내릴 경우에는 확실하게 물가 빠짐을 본인 수로가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물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을 못 가진 게 아닌가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한 번씩 틀리면 웬만하면 약간 좀 뭔가 좀 그런 쫄겠죠 속단말로 쫄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오늘까지 금리상은 종료는 언급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라고 좀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지켜보시면 좋을까 오늘의 이후에 뭔가 금리 반응을 쓸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죠 아마도 이 결과는 내일 글로벌 라이브 때 아참 내일 아마 주말 라이브 때 언급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내일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이저 주가인데 지금 너무 심하죠 주가 하락이 아까 보이면서 너무 심한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포드 PER 뭐 PER 보고 들어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주식이 원래 퍼가 낮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블록버스트 약이 뭐가 있는 거냐 하는 건데 솔직히 아까 얘기했던 그 BOOOO 약 외에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약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 약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뭔가 조금 상황을 보시면서 일단은 내내 나오는 단호글리프론 그 약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투자 어떨까라고 조언드립니다 주가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고 저희 화이저가 주변에 포트폴리에 있는 건데 진짜 하락이 너무 심해서 전체 포트폴리 수익을 까먹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빠질지 몰랐어요 하락이 좀 심한 거 보여드렸고 자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테슬라의 주가가 좀 안 좋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비아디하고 중국 비아디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 3분기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테슬라 43만 5천대 그 다음에 딱 비아디가 좀 적죠 좀 얼마가 좀 3천대 적은 거죠 차이가 거의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지금 딜리버리 수지가 거의 차이가 안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 하얀 게 비아디거든요 비아디인데 지금 거의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 테슬라 내려오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뭔가 역교차하고 모습이 나오는데 교차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 비아디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인도수가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염두에 드는 게 아닌가 약간 좀 심한 게 아닌가 본달 첫 번째 그림이 나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현재 지금 2010년부터 2020년부터 이때부터 보통 전기차가 좀 공격화된 건데 이때부터 10년 동안에 보시게 되면요 각 직불을 보게 되면 미국은 39%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죠 어디로가 성공하는 거냐면 아까 했지만 빨간색 중국 커지죠 지금 2020년부터 10년까지 보게 되면요 거의 80% 커지는 게 중국 시장이었다 근데 중국은 뭐가 되새겠습니까 BID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부진이 뭔가 좀 테슬라의 안 좋은 효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닌가 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이 표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전기차 1등은 테슬라가 맞는데 맞는데 중국 시장과 특히 중국은 잡아야 될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봤듯이 그 BID가 너무 빨리 치고 오다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조금 그 뭐죠 실망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쯤에서 한번 우리 이사님의 평을 들으면 좋은데 이사님 보시기에도 테슬라가 압도적 1위는 아니죠 지금은 뭐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죠 지금 실제 그렇죠 특히 뭐 그 전기차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가격이 낮은 전기차를 좋아하는 게 좀 요즘 책은 흐름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술 거리 배터리 뭐 이런 1순위가 그게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빨리 사는 얼리 어댑터 내지 뭐 좀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시하지만 어 이제 소위 말하는 대중 일반 대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가 가격이 되다 보니까 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뭐 2만 5천짜리 그거를 해야 좀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는 될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경쟁이 뭐 싼 거하고 가격이 예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빨빨리 그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이번에 놀란 게 사이버트럭 비싼 게 9만 달러면 1억이잖아요 1억 네 네 아니 픽업트럭을 1억을 할까 좀 조금 약간 뜨아 있는데 하여간 좀 뭔가 좀 기밀게 나온 게 네 조금 나이 넘는 놈보다 빠르니까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메인 주제를 보여드리면 바르고 있는데요 저렴한 밸류에이션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뭡니까 안티프라민 예전에 이거 바르면 다 나왔죠 다 발랐죠 안티프라민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안티프라민 뭐 바세린 노션도 있고 네 이런 거 뭐 바르면 다 나왔는데 이게 이제 솔직히 이거 그거 아닙니까 소염진통제 맞죠 이사님 네 소염진통제죠 엄청 냄새 나는 네 근데 예전에 뭐 무조건 이거 발랐으니까 이사님도 기억하시죠 안티프라민 요즘에는 없겠지만 안 바르겠지만 요즘 구경도 못해 뭔가 있어요 요즘 나와요 나와요 요즘 나와요 아 있죠 팔죠 지금도 팔죠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하시면 돼요 이거 저기 팔고 이건 지금 이제 만병통책이 아니고 그냥 약간의 그 타박상 하트 입었을 때 바르거든요 안티프라민 오랜만에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넘어가세요 현재 지금 유럽이 미국보다 약 35% 저렴하다 싸다 쭉 내려오고 있는데 거의 10년 만에 7어치입니다 지금 이 비율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S&P500 대비 미국 스톱스600 지수치게 되면요 이게 차이가 많이 빠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같이 비율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내려오면 내려오면 유럽이 싼 겁니다 미국이 비싼 거고 엄청 내려와 있고 싸 보이죠 유럽이 싸 보이는데 한번 제가 되묻습니다 여러분한테 유럽이 싸니까 한번 투자해 보겠다 중국이 싸니까 투자해 보겠다 중국 퍼가 되게 싸거든요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어요 혹시 PR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그거에 답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2006년이 가장 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림상은 좋아 보인다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한번 EPS 같이 볼 건데 EPS 미국 S&P500 EPS 대 스톱스600 EPS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좀 내려와 있는 게 이게 내려오면 내려오면은 미국이 더 강한 겁니다 미국이 조금 더 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년도 미국 이익이 약 11% 증가합니다 유럽은 6.7% 반이죠 반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비교해 보게 되면 이익 증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근데 뭐냐 이렇게 잠깐 내려온 것에 비해서 주가 흐름 반대로 완전히 내려와 있죠 꺾여 있죠 아까 봤듯이 퍼포먼스 완전 최악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퍼도 많이 내려와 있고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야 퍼가 낫고 이익은 많이 안 빠지는데 퍼가 낫네 그러니까 즉 밸류가 싸니까 들어가 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직접 업무를 보여드립니다 하기 전에 스톱스600이라는 ETF는 없어요 스톱스50에 있는 스톱스50에 있는 종목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드는 게 ASML이 1등이다 두 번째가 루이비통보의 헤네시 세 번째 토탈 에너지죠 그 다음에 SAP 이게 아마 SAP가 소프트웨이 맞죠 예사님 네 저기 ERP 하는 게 그렇죠 ERP 그 다음에 지멘스 쭉 있는데 대부분 다 흔히 알고 있는 제조업이 많죠 포함되어 있다 보시고 넘어가서 바로 이 그림 보겠습니다 결과가 이거입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매니패처링 다운턴이 되고 있다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글로벌 제조업 시장이 거의 망가지고 있다 근데 이미 유럽의 그런 수많은 기업들이 제조업 구성되기 있다 보니까 결국 뭐냐 현재 침체가 와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제조업 시장은 적어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침체가 오게 되면 당연히 밸류가 싸지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럽의 유럽 국가를 보게 되면 유럽 국가에서 아까 봤던 여기 다시 돌아가서 앞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되게 잘 나가는 최첨단 기업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로레알 로레알 그 다음에 싼오피 제약주 다 있죠 알리안치 같은 거 제가 보기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문제인 거지 문제죠 특히 유럽 같은 게 더 문제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 제조의 문제인데 제조업이 거의 침체가 와있다고 보는 거고 미국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뭐가 주류입니까 빅세븐이요 빅세븐 매브세븐 매브세븐은 제조 물론 제조도 하죠 애플과 제조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훨씬 더 상위 단계에 있는 첨단 어떤 그런 기술을 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A의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퍼가 낮은 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 기업이냐 퍼가 높다 해도 뭔가 상당성 있는 기업이냐 기술이 있는 기업이냐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여쭤보게 되면 중국 기업이요 중국 지수가 되게 싸요 중국 ETF가 전체 ETF가 보통 퍼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중국 지수의 절반이 다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금융주가 당연히 퍼가 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뭔가 낮은 퍼가 갖고 들어가기에는 뭔가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밝히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파이저가 현재 포워드 PR이 9배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과연 향후에 먹거리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 보는 게 아닌가 설명돼 있는 거니까 혹시 만약에 계속 나올 기사가 뭐냐면요 현재 유럽의 이익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올 건데 신용판대 여러분은 하시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유럽 가신다고 그러면 오늘 유럽보다는요 오히려 아쌀이 그냥 차라리 더 싸져 있는 이머지 나가보이고 제가 보기에 유럽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침체가 온다고 가져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아닌가 라고 좀 보여집니다